아버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미도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낭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함께 찬양 드려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제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랄랄라 우선을 한 찬양을 다 알죠, 우리 친구들? 네! 네, 율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율동을 배우니?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요. 랄랄랄라 우선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랄랄랄라 우선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랄랄랄라 우선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랄랄라 우선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 group은 율동을 할 예정 seus relairs ต recommendations, 후식을 Nej금рам에서 랄랄 rou선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아가시니 랄랄랄라 우선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 랄랄라 우선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 tense. 빙 script을 aliment시니 이게 누구의 성경 하실까요? 하나님과 이룰 빛나 갑자기 나와야겠다 때로는 무리하게 영광을 할 때 있으나 그렇게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바람이 라라라 웃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라라라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네 쉽죠? 네 네 쉬우니까 이번에 반주에 맞춰서 우리 일어나서 일동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세요